다음 시간에 만나요! 3시에서 10분 뒤 3시에서 10분 뒤 4시에서 10분 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? 땀과는 인내심? 인성? 인성도 있어야 되지만 운 온 그렇죠 영엇 씨 어떤 운을 형 테스트해 보이죠? 운동 좋기요 감사합니다 50대 50 50대 50 50대 50이구나 제 운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어요? 자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는데요? 고마 실패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 보이시는 대로 가득 배자를 담아주셨네요 제가 살짝 비염이 있는데 코가 뻥끌렸어요 다 먹었습니다 두 번째 두 장이었습니다 남자는 한기를 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한 입에 실패?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저의 비염을 낫게 해주는 좋은 유부초밥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오늘 리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해보겠습니다 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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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물 한번 물 한번 이걸로 마셔도 돼요 이걸로 마셔도 돼요? 네 감사합니다 머리샷 아 그런 거였구나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네요 그쵸? 이겟이 네 네 여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